미국 증시 블랙아웃이라는 이러한 규칙이 있어요. 미국의 기준금리를 움직이죠. 연방준비제도. 침묵을 지켜야 됩니다. 연준위원들이 블랙아웃 기간이 21일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입니다. 여전히 많은 변수가 주가를 흔들고 있어요. 최소한 연준위원들의 이런 깜짝 발언에 가슴이 철렁이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를 잡는 것이 주 목표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 절대 원치 않습니다. 뭐든지 상승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임금도 오르는 걸 원치 않고 실업자들이 오히려 많아져야 되고 실업률이 올라가야 되죠. 그 다음에 주시장도 전공주도 하락해야 되고 또 주택가격도 다 하락해야 되고 기름값도 하락해야 되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주시장이 다시 활성화가 되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절대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좀 더 강경 발언을 이어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미 몇 번의 말씀을 드렸지만 페드 연방준비제도 산하 최고의사결정기구 거기 보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페드의 이사 7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뉴욕 등의 각 지역의 연방준비은행이 있죠. 연운총재들. 이 사람들이 가끔 이 발언들 매파 발언을 하잖아요. 어떤 연운총재는 또 비둘기파 발언을 하고 이렇게 페드의 이사 7명 또 12개 지역의 연운총재들. 그렇게 해서 19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평소 각종 연설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펼칩니다. 매년 8차례 열립니다. FOMC 정례회의가 매달 12번이 아니라 1년에 8번. 그런데 이 정례회의 직전에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하는도.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서 공식 발언을 멈추게 됩니다.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혼선을 유발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기간에 위원들은 대중과 만나는 회의나 대화에서 고시경제나 통화정책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블랙아웃 규정을 두는 것은 FOMC 위원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주 큰 영향을 줘요. 뉴욕 증시 나아가서 이 글로벌 증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FOMC 위원들의 발언도 또 중요하지만 또 세계적인 투자 은행들 알고들 몇 군데를 계시죠?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 또 JP모건, 뱅크 오브 애미리카, 웰스파고 이런 데서 나오는 투자 담당자들의 리포트, 의견 이런 것 또한 다들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정례회의 직전까지 위원들이 서로들 제각각 발언을 막 쏟아낸다면 금융시장은 이 불확실성, 더군다나 불확실성의 대표 주시장 아닙니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MEPA, 이 통화 긴축 선호하는 MEPA 성향위원회 발언이 그날그날 증시를 좌지우주하는 경우 흔히 볼 수 있어요. 그 대표가 바로 이번 주에 수요일 목요일이었죠. 뉴욕 정시 2주 동안 떨어졌죠. 오전에는 기분 좋은 상승세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미국의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주스 PPI가 전월 대비로 0.5% 하락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완화됐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들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증시를 끌어내린 이 원래 주범은 MEPA 중에서도 강성 MEPA로 분류됩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원 총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올해는 투표권은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항상 MEPA예요. 월스트리트 저널과 진행을 한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은 가능한 일찍 5% 이상 범위로 가야 한다. 가능한 5% 이상으로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2월 FMC에서도 인상폭을 0.25가 아니라 0.5포인트 이상을 선호한다고 했어요. 그럼 한 번에 5% 이상으로 훌쩍 넘어갈 것 아닙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0.25% 소폭 인상, 베이비 스텝이죠. 이것을 확신하는 상황이에요. 거의 다. 그런데 도련 더 큰 폭의 인상 빅스텝이 필요하다는 충격 발언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여기다가 또 다른 MEPA 위원, 로레타 매스터, 클리블랜드 연원 총재까지 가세해서 우리는 아직 5%를 넘지도 5%에 이르지도 못했다면서 최종 기준금리 상단이 현재 4.5%보다 0.75% 높은 5.25%를 오히려 웃돌아야 한다고 발언했어요. 결국 인플레이션 두 나라는 이 호재 속에서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FMC 위원들의 강성 발언에 뉴욕 전시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틀간 하락을 했어요. 7일간 계속 상승했죠. 특히 기술주들, 빅테크주들, 나스닥과 필라리피아. 그러다가 이틀간 하락을 했다가 오늘 다시 또 급등을 한 것입니다. 이미 제가 이틀간 하락했던 이유라든지 몇 가지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또 연준위원회 19명 구성도 1년에 8번 열리는 것도 이미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 한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있어요. 거기서도 블랙아웃 이 기간이 있습니다. 미국은 2주일 동안이에요. 약 13일.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약 일주일 전부터예요. 기간을 보면 미국보다는 거의 반 정도예요. 그래서 회의 당일까지. 이때 금통위원은 물론이고 금통위원회에 참여하는 임직원들도 통화정책과 관련된 대외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보다는 조금 느슨해요. 미국은 완전히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메파 위원들의 이 잇단 으름장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여전히 2월 FMC 인상폭을 0.25% 기대하고 있고 예상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베이비 스텝 확률을 94.3% 94% 그러면 거의 다 아닙니까? 그 다음 빅스텝은 5.7% 그런데 빅스텝과 비교 안 될 정도로 베이비 스텝이 높죠? 0.25%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스텝으로 분류가 되어있죠? 0.25% 그러면 베이비 스텝, 0.5% 빅스텝, 0.75% 자이언트 스텝. 그런데 작년에 자이언트 스텝을 4번이나 연달아 올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투자하기 전에 베이비 스텝,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그러면 이건 아마 다 모를 겁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게 되면서 내가 100만 원을 담그든지 주시장에 발을 담궜어요. 100만 원을 담그든지 50만 원을 담그든지 투자를 하게 되면 사람은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전문가들 말 한마디 한마디, 연준위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새로운 뉴스들 나오는 것, 중요한 것들, 또 제가 말씀드린 것들 얼마나 다들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걸 계속 듣다 보면 나의 실력이 높아져요. 경제, 금융, 돈 관련, 이런 안목이 점점 넓어지고 높아지지 않습니까? 베이비 스텝,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정말 과거에는 알지도 못했던 내용들이죠. 최근에 또 패트릭 하커, 필라데비아 연은 총재 등은 또 비둘기파에 가까운 위원들도 있어요. 블랙아웃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베이비 스텝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0.5%가 아니라 지금은 많이 떨어지는 거 확인됐으니까 그동안 또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올렸으니까 이거에 이제 여파가 올해 또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0.5%는 너무 과하고 0.25%만 올리면 된다 하고 비둘기파들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미 다 설명을 했던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